대구 가정법원이 대구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전합니다. 대구 서구평리동에 있는 대구 가정법원은 대구 서부지원의 세청사를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세청사는 판사실과 법정, 협의 이혼이사 확인실을 비롯해 후견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관실, 조사실, 조정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편안하고 쾌적한 구조로 된 세청사에서 국민의 아픔과 행복을 함께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